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각 계좌 부기명에 부서명과 팀명을 기재해 관리 책임을 강화했습니다. 입출금 해밍도 엄격히 관리하고 1회 입출금이 천만 원을 넘어가면 부서장에게 자동으로 알림 문자가 발송되도록 전송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. 구는 분기마다 각 부서별 보유 계좌의 세부 집행내역을 점검하고 추가적으로 지출 및 자금관리 총괄부서인 재무과와 감사 담당관에서 연 1회 이상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. 구는 분기만 원을 넘어가면 부서장에게 자동으로 알림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. 구는 분야. 구는 분야. ales세가